10m, 5m에 썼습니다. 5m에서 도전하는군요. 여유 있어요. 여유 있어요. 1-0 강호동. 아 여유 생겼어요. 1-0 강호동. 5m. 좋아 좋아 좋아. 호동이 형. 저 다리가 안 잡히는데 어떡하지? 호동이 형이죠 이제. 다리가 안 잡히는데. 나이자 나이자. 이제 들어갑니다 강호동. 턱 땡기고. 턱 땡기고요. 자세 좋습니다. 턱 땡기고 좋아요. 좋습니다. 강호동. 다시 출발합니다. 조용호선. 24점. 다리 모르는 거 깜빡했어요. 김현중. 김현중. 점프 쓰여. 7.5m. 제발 마무리 잘해라. 목소리나 이런 걸 들으면 사람이 흥분하게 돼요. 긴장하게 되고 잘하려고 노력하고 돼서 최대한 코치님 말대로 관객들 내 소리를 닫아버렸어요. 나는 나만 생각하자. 파이팅. 22점. 파이팅. 이게 어디야. 진짜 진짜. 자 좋아요. 들어갑니다. 자 올라갔습니다 김현중. 들어갑니다. 자 올라갔습니다 김현중. 들어갑니다. 자 올라갔습니다 김현중. 10미터에 올라갑니다. 10미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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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작전이 있던 거죠. 10미터. 당당하게 올라가고 있는 은혁. 내가 슈퍼주녀다. 5미터나 7.5미터에서 거침없이 그냥 바로 올라갔습니다. 그렇죠. 은혁이는 아마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을 거고요. 저는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해줄 것 같아요. 겁났죠. 겁이 났죠 사실. 준비한 거 갖고 들어갑니다. 준비한 거 갖고 들어갑니다. 2.5미터. 3.5미터. 2.5미터. 3.5미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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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.5미터. 4.5미터. 3.5미터. 4.5미터. 3.5미터. 4.5미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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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.5미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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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미련 없이 후회 없이 딱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 시간이 헛되지 않게 마무리는 즐겁게 웃으면서 잠시 후 마지막 라운드가 시작되겠습니다 우리 요구리의 다이빙에 이 모든 훈련의 마지막 한 번만 찍으면서 담아만 있는 거예요 한 달만 두 달간 했던 마지막 시도 특별한 감정 갖지 말고 그런 것도 감정 못 빠지잖아 1,0,3,2,10m 정말 그 아쉬움 안 낫고 미련 안 낫게끔 최선을 다하자 유예 잘하고 하십시오 마지막입니다 냉정 냉정 손 가르쳐준 대로 맨발의 싱크탈 파이팅 마지막 라운드 손이 왜 자꾸 마르지? 손이 왜 자꾸 마르지? 아... 꽉 채워서 한 달이라고 했잖아요 그 시간이 헛되지 않게 선생님들 앞에서 환하게 웃을 수 있게 내년에